34페이지 하단의 대리권의 범위인데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1번 법정 대리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서 맨밑에 보시면 수권 행위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죠. 쉽게 말하면 임의대리는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했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교재가 없는데. 중요한데. 일단 뭘 정리하시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 땅 팔라 그랬을 때 임의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가능한 거.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땅 팔라 그랬으니까. 또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지급기한도 연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의대리는 스스로 대리는 뭐 하는 사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대금지급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불가능한 거. 첫째 기한은 연기할 수 있지만 대금은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금을 면제하는 것은 항상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치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임의대리는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소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았어요. 대리권이 소물됐죠. 나중에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임의대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대리권이 소물됐으니까. 땅 팔라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은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대리는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면 이미 대리권이 소물됐으니까. 따라서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다시 취소권에 관한 특별한 숙권, 해제권에 관한 특별한 숙권이 있어야지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나오는 건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이때는 이제 뭐가 적용되냐면 118조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짬뽕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셔서 기억을 해서야 문제를 푸는데 자꾸 이 두 가지를 뭐예요. 혼합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함정만 파면 뭐 하는 거예요. 명확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가능한 거. 보존 행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개량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첫째 처분 행위 못하는 거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혼란스러워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은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구별 안 하니까 아이씨 왜 얘는 또 매매기 갖고 얘는 또 안 된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개량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재 보시면 우측에 얘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잊지 마자고요.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 속에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임대. 자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해요.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는 아니죠. 이용 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성질이 아파트가 공정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요. 임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부정. 그런데 이거는 기억 안 해도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입니다. 까지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 제한이 나오죠. 정리해보죠. 일단 정리를 하고 한번 보자고요. 일단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 그래서 과거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다.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참 많이 나왔어요.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다만 예외가 있어요. 법원에 하는 입찰대리를 쌍방 대리라면 이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인데 입찰대리를 뭐하면요? 쌍방 대리라면 얘는 예외적으로 아예 뭐가 돼요?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뭐하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본인을 보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이거는 본인에게 항상 뭐가 돼요? 이익이 되니까 자기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참고로 이게 흔해야 흔하지 않아요. 아주 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예요? 용돈 주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뭐라고요? 친권자. 아버지 혼자 이번 달 용돈은 10만 원이다. 결정해서 용돈 주는 게 대리인의 재산을 누구한테 본인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채무 이행이 채무 이행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 이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곱씹음이 필요한 거예요. 곱씹음이. 여기서 문제가 그냥 채무 이행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가지 않아요. 곱씹음을 요구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갑이 대리인이고요. 을이, 아 죄송합니다. 갑이 본인이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상태고 갑이 을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채권이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고 다툼도 없는 상태라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경제받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뿐만 아니라 병이 채권자예요. 갑이 뭐죠? 채무자. 변제기도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을이 갑의 재산에서 병의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곱씹지 않으면 이게 말로 나오면 뭔지도 모르고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 여전히 금지가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교재 보시면 원칙 할 수 없다. 예외해가지고 1번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고 2번 채무 이행은 허용되지만 넘겨오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죠. 기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 미은 번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할 수 없다. 디귿 번 돈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또 선택채무도 할 수가 없다. 미은 번은 항병권이 부착된 채무 이행은 이거는 대리니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니라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경계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음이었고 4번 무어가 아니라 무조건 내리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만은 뭐가 된다는 게 판례 입증. 물론 시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5번 해가지고 921조에 특칙해가지고 1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읍이 없습니다. 이거는 친조상속본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은 기억해 두셔야죠. 왜요? 대리니뿐만이 되는 얘기는 뭐죠? 자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공동대리죠. 여기서 공동대리까지 하면 한 문제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대리니 수인 여러 명이에요.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다. 원칙이 각자 대리라는 건 참 잘 나옵니다. 다만 대리니 여러 명이고 숙권행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야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뭘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의사 결정만이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같이 팔짱 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만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동대리는 대리니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하지 않죠. 누가요? 상대방이 의사 결정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죠? 받는 거니까 수동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의사 결정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켜요. 그러면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얘기가 뭐죠? 친권자다. 끝인 거죠.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올해 보낼까 내년에 보낼까 고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어머니 혼자 데려가도 돼요. 왜냐하면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끝인 거죠. 그다음 올 수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 제3절 대령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정리를 하고 교절 좀 볼게요. 너무 구속에 가서 적으니까 이쪽을 좀 지우고 좀 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보러다녀 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한테 아저씨 땅 좀 파세요.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병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이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현명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현명에 의해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고 표시를 해야 그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돼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죠. 자 현명을 했습니다. 현명을 하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본인이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이 땅을 사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요? 대리인. 따라서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리는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그때 실수했어요. 라고 착오임을 뭐 할 수 없으면 주장할 수 없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이 돼요. 다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예요. 첫째 상행이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당연히 효과가 뭐죠? 기속된다. 기억해 두시고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병이 별만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나에게 하는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 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갑한테 하는 얘기다. 상대방 측에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이 이해되시죠? 이것도 퀸지 까다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교재 보시면 뭐가 나와요? 현명의 방식이 나와요. 일단 현명의 방식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교재 보시면 1번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현명인가요? 현명이다. 2번 대리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을 기재하고 자기 인장을 날인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현명이죠. 1번과 2번 중에 뭐가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인 거예요? 2번이 원칙인 거예요. 2번이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의를 위하여 뭐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이 나 누가 법률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친권자를 생각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유모차를 하나 사왔어. 그러면 그 계약서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아들 이름을 쓰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원칙인 거예요? 2번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1번은 현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번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1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잖아요. 그러면 지가 갑인 것처럼 가장한 거잖아요. 본인을 뭐 한 거예요? 사칭한 거잖아요. 내가 갑이야 하면서 갑 이름만 쓰고 갑도장만 찍은 거잖아요. 이게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중요한데 어떻게 따지냐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져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적이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어를 보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현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대리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가 아닌 거예요? 현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겠죠? 자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아니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뭐예요?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표현대리에서 이게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리권이 없으면서 본인을 가정했다면 본인을 사칭했다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표현대리에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겠죠? 다시 말하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면 현명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3번 상법상 상행위 적용되지 않고 4번 어음수표가 나오죠. 어음수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나? 이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이게 상법 얘기니까.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가요? 현명이 필요 없죠. 이게 가끔 나와요. 상행위와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예요? 현명이 필요 없담. 그 다음에 2번 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고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수동 대리인 누가 현명한다고요?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이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남용에 나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개섬을 잘 잡아야 돼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니가 내 대심 땅 좀 팔아다오 매두에 관한 숙권을 해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두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이 2억 매매 대금을 을에게 줬어요. 갑한테 갖다 주라고 을이 그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대금을 수령할 뭐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을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뭘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냐면 유권 대리라는 걸 꼭 가져가야 돼요. 교재 보시면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행령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의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을 위한 배움적 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을 남용한 때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은 뭐가 아닙니까? 묵권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모아야 될 대리권이 있어요. 수령할 대리권도 있습니까? 이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묵권대리인 거예요. 잘 생각하다고요? 자 유권대리니까 을이 동갑고 튄 것에 대해서는 병이 뭐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병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대리권이 동갑고 튈 거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 갑의 병에게 등기해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한 겁니까? 유한 겁니다. 다만 상대방인 병이 을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적어놓고 보면 무엇과 똑같아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죠.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폭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뭐하러 시작하라고요? 유효권 대리포트. 이게 엉뚱하게 대리권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셔가지고 이상하게 가게 되면 또 함정을 판면 뭐요? 틀리게 되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최근 판례에서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까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남용은 뭐죠? 무권들이가 아니라 유권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될? 무효다. 왜냐하면 대리권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시면 박스 밑에 1번 적극가담한 103조 이건 무효다. 이건 가위표입니다. 이건 왜 이런 얘기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려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라는 경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리권 없는 자가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2번 앞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있네. 지금 이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이 현명이 아닌 이유는 이 사람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 따라서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들이 독립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대리의 행위에 뭐죠? 하자입니다. 이것도 참 보면 별거 아닌데 참 잘 틀려요.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대리인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이외에 뭐하는 사람이죠? 법률 행위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을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누가 의사를 결정해야 해요? 본인이 아닌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 했거든요.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매매계약을 사기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왜요? 의사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대리인 하는 거. 마음이 안 들면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 아버지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의사 표시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이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 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병가짜고 가짜로 통정허위 표시라면 갑이 알았든 몰랐든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고령하지 않아요. 의리한 이 매매기약이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도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대리인이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은 뭐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어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진 본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공박이죠.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공박만 본인인 거죠. 뭐만요? 공박만. 따라서 공박만 본인이 결론인 거예요. 다른 거는 뭐죠?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의사를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원칙이에요. 솔직히 원칙이 중요하고 예외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재에 예외가 나오니까 예외 설명해 드릴 건데 교재에 보시면 양간에 입원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예외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칙을 이렇게 해볼게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기억해두자고요. 자 갑이 본인인데요. 우리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런데 을 대리는 고장난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지만 갑은 악이었어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 마음이 안 들면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아버지를 집어넣으세요 아버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빠 아들이 와가지고 걔 병 거 자전거 좀 사줘 치는 고장난 건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을이 선의 무과실 병과 뭘 매매 계약했다면 갑이 악이더라도 을은 갑은 병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당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걸 왜요 선악 과실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이게 원치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갑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원래는 누구만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만 근데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 누구 것도 그래야 돼요 본인 것도 그럼 이제는 얘네들은 뭐가 돼요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제 보시면 자 양가로 2번입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뭐라고요 본인이 지시했다라 그 행위를 했어요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은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누구 것도 그래야 돼 본인 것도 그래야 되니까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가나요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뭐하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한다죠 자 이거 이거 이해 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양거리 2번 때문에 1번이 헷갈린다면 양거리 2번은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양거리 2번이 상식 같거든 본인이 막 지시했을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칙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원칙이 그래서 우리는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4번 대리인의 능력 아까 했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한데 다만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측의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뭐죠 직접 기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복 대리가 나오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보죠 쉬었다가 복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